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참사 전후 대응을 질타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누구를 위한 청문회냐고 맞받아 쳤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구속 수감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먼저 야당 위원들은 참사 전후 행정안전부의 대응을 질타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말은 아꼈고. 대신 유가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이장관 엄호에 나섰습니다. 용산구청이 헬로윈축제 사고 예방 대책 수립에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박찬범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